아 아 아 아 아 자 여러분 드디어 추석이 다가왔습니다 추석이네요 서강 뭐가 생각나세요? 떡이요 떡 토끼죠 토끼 새해 복 많이 받으십쇼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다는게 생각나죠 가 하늘은 높고 말은 살찌는 계절 천구 마비의 계절 추석 아니겠습니까? 추석을 맞아서 다같이 한 번 이 둥근달의 소원을 한 번씩 빌어보는 시간을 좋네요 제가 이렇게 돌고 있을 테니까 네 전세계에 살아 전제하시는 모든 분들의 건강과 그리고 하루빨리 우리 아미 여러분들이 직접 만날 수 있기를 제 소원입니다 좋은 소원이에요 저는 이제 호비형이 전세계 많은 분들 그리고 팬분들의 안의를 걱정하셨으니 저는 우리 팬분들이 걱정하는 우리 멤버들이 언제나 아프지 않고 행복하기를 기도합니다 저것도 써버리다니 자 마지막 저것도 써버리다니 윤기억 어떻게 할까 멤버들의 모든 가족들 친구들 친구들 오키에서 쳤던 모든 인연들의 건강과 평화에 기도합니다 띵 띵 자 태형이도 다 마지막 주자 주자 자 오케이 네 저는 이 멤버들의 소원이 이루어졌습니다 띵 자 또 왜 여기 있냐 네 자 태형이 손 쟤 좀 했다 생각 좀 하와 왜요? 진거 어 모든 사람과 가족과 팬분들과 그 저를 포함한 모든 생명체가 반려동물까지 반려동물 반려동물 모든 생명체 곤충 하나하나까지 동물 하나 해충 빼고 곤충 하나하나까지 모두 행복하게 건강 아닌가 행복해요 좋아요 곤충 행복하지 네 해충 빼고 물고기 남았다 아니 다른 행성은 또 존재해요? 자 외계인 있기를 바라며 야 뭐 어쩌라는 거야? 네 하루하루 코로나19 다 접속되어가지고 빨리 하루 빨리 저희 팬분들과 함께 행복을 할 수 있겠습니다 띵 예 아 그럼 이 모든 소원을 모아서 자 여기 손 모으세요 여기 손 모으세요 자 소원이 이루어지도록 자 좀 잘 보게 안 돼? 자 눈 감으시고 자 부신다면 안 돼요 자 눈 감으시고 일러저라 하나 둘 셋 일러저라 소원은 이뤄질 것이다. 여러분은 장원의 한가위를 어떻게 부르실지 모르겠습니다. 아무쪼록 되게 편하게 행복하게 지내셨으면 좋겠고 저희의 소원도 여러분의 소원도 모두 다 이루어지는 행복한 한가위가 되었습니다. 굿굿 그럼 마지막으로 인사드리면서 한번 마무리 지어볼까요? 여러분 즐거운 한가위 되세요! 두가위 세가위 세가위 오가위